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군 이제 세 놈만 더 처치하면 내가 이 세상 최강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오랜만에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다니 분명 넌 내 첫사랑? 여전히 사랑이 다시 돌아와 난 서두승권의 계승자 고브라 다 난 북두승권의 계승자 타이거다 탁! 반대! 좋아 바로 필살기를 보여주지 자 서두승권의 필살기 후루룩 탁탁 후루룩 탁탁 호두까기 퀵 빠삭! 아니 이게 뭐지? 넌 10초 뒤에 터지게 돼있어 대단한 녀석이군 무릎과 무릎 사이를 노리다니 좋다! 그렇다면 북두승권의 필살기를 보여주지 북두승권 놀이동산 무료 개방! 펀치! 데이! 이거 뭐야? 넌 10초 후에 수만 명에게 깔리게 될 것이다 멜지 마세요! 멜지 마세요! 멜지 마세요! 멜지 마세요! 웅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혼동과 혼란 속에 안전불관증! 아 좋다! 한눈 해체역군! 자 자 자 자 자 자! 난 남자 중에 남자! 남두신권의 계승자! 투명군이다! 자 자 바로 간다! 남두신권 복수하씨 발라먹기! 펀치! 아니 이게 뭐야? 넌 10초 후면 여자 목소리가 나게 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단하구만 트랜스를 이용한 젠더 권법이라니 좋다! 그렇다면 북두신권의 남자다운 필살기를 보여주지 북두신권 바리바리군! 펀치! 초석! 펀치! 초석! 뭐냐 이건? 넌 10초 후에 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 따아아아악! 따아악! 따아악! 잡을 수 있어! 따아악! 으아아악! 최전방이다 따아악! 따아악!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같이 가는 곳이야 너도 같이 가자! 동반입댐! 펀치! 스티브용! 방어막! 따아악! 뭐냐 그건? 난 국적을 미국으로 옮겼지 따아악! 이병리 동원! 이제 돈 온다 저치한 건가? 이제 마지막 여성만 남았다 사는 산이로 대 물은 셀프로구나 물은 셀프지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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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주세요 펀치 대단하고 얌생이 손님들의 심리를 이용할 얌생이 손님 권법이야 하지만 넌 날 이길 수 없어 난 남두신권 서두신권을 모두 격판 북두신권의 타이거다 서두신권 남두신권을 격판 북두신권이라 그렇다면 나는 핫핫핫 5천원 신권 불량지폐 위저방지 홀로그램 홀로그램 하이 하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지 이체 품절을 위한 가시강선의 스펙트럼 효과라고나 할까 하하하 어떤게 나 지금 먹을거야 그렇다면 북두신권 최후의 필사기를 먹여주지 좋다 북두신권 시안부 펀치 덫 넌 10초 후에 죽게 되어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왜 웃는거지 이 코너는 5초 후에 끝난다 이태선 펀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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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